너무 너무 만족스러워요 지금 크게 보여 타임어택 하는 기분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해보기는 합시다 카드로도 되나 완전히 다시 돌아온 오사카 남바역입니다 저는 오늘 어디서 잘거냐면 바로 바로 넷카페에서 잘거에요 이 넷카페를 사실 예전부터 계속 한 번씩 자보고 싶었단 말이죠 그래서 갈겁니다 이게 호텔처럼 1박으로 잡고 이런게 아니라 시간제로 하는거다 보니까 최대한 시간을 뻑이다가 들어갈거에요 그래서 지금은 맥도날드에 가서 편집을 할겁니다 이제 편집도 다 끝났으니까 지금 시간은 9시 48분 제가 가려고 하는 넷카페는 아토왕이라는 곳이고 보통 이제 그 쾌할클럽이라는 곳이 제일 유명해요 근데 거기 갈라다가 뭐 여기가 일단 조금 더 싼거 같아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넷카페 처음이라서 너무 기대된다 흐흥 인종무휴 24시간 영업 아토왕 짠짠 두근두근두근두근 흐흥 아 아 아 아 아 요약을 했었는데요 이제 3개의 반고室입니다 여기가 오픈, 여기가 완전고室입니다 席の方はどうもなさいますか? これで大丈夫ですか? この部屋はナイトパックとかないですか? こちらのみとなっております えーそうなんだ じゃあこの値段ですよね? 完全個室やったら? そうなんですね フラット席今空いてますか? 少々待つください 今空いております じゃあこの12時間パックでお願いします カードをお返しください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そちらを水気に回っていただきます はい これがカードキーなんですか? あー いいね すごー こっち? こっちがいいですね まなさんに本当に大きいな 大きいよ うわー 携帯電話エディアとインショックスペース ちょっとここで exercise. coversでこうするので 窓シールがこういったんですよ すいません 洗った機とかもポイントします おい 洗濯機をエニストしているんですか? うわー 這裡だ 이런 느낌이군요. 옆에 신발을 놔둘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어떡하니? 캐리어 때문에 내가 잘 풀 수 없겠는데? 자 일단 들어왔습니다. 짐을 여기 위에 선반에 놔둘 수 있는지 보자. 생각보다 푸신푸신하면 좋은데? 그리고 이게 방이 엄청 방음이 안 될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완전 방이야 그냥. 문도 되게 두껍고 괜찮은데? 우와 냄새도 되게 좋아. 담요도 있어. 여러분 저같이 캐리어가 큰 사람은 여기는 좀 그래요. 그렇지만 난 좋아. 굿이야 굿. 이제 방을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바닥은 이렇게 굉장히 푹신푹신한 이렇게 돼 있고요. 밑으로 이제 신발장 놓을 수가 있고. 아 이거는 등받이나 의자처럼 쓸 수 있는 것 같아. 얘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밑에까지 사실 다 돼 있거든요. 앵간하면 다 누울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누워볼까? 제 발이 이까지 끝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눕잖아? 이렇게 굉장히 넉넉한데요. 이 정도에 이만큼이나 남아요. 제가 키가 163이니까 못해도 180까지는 충분히 뻗어서 누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왼쪽 오른쪽으로 공간도 사실 너무 괜찮아요. 너무 넓직해. 지금 이 쿠션이 있어서 그렇지. 너무 넓직해. 지금 너무 만족.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요 지금. 오케이. 그다음에 쓰레기통 있고요. 이쪽에 담요도 기본으로 있는데 얘가 엄청 두껍고 푹신푹신해. 이렇게 열면 이렇게 책상 겸 키보드 받침대 겸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높이 딱 괜찮아요. 앉아서 쓰기에. 여기 이렇게 콘센트 있고 USB 꽂는 곳 있고요. 와이파이도 쓸 수 있습니다. 안에서도 전화 같은 거 하거나 떠들거나 해도 된다고 적혀 있었어요. 화면이 굉장히 큽니다. 켜보고. 위에 이렇게 캐리어를 놔둘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제가 28인치인데도 무난하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다음에 선풍기도 있고 휴지도 있고 탈취제도 있고 저기에 방향제도 있어요. 옷걸이도 있어서 옷을 걸 수도 있어. 걸어볼까? 다음 패키. 금연이고요. 테레워크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일시가입니까? 그리고 일시가입니까? 일시가입니까? 그리고 일시가입니까? 그리고 일시가입니까? 그리고 일시가입니까? 그리고 이제 아 에? 햇라인의 음식물은 고집 안에서 입니까? 에? 아 밖에서 사온 음식 같은 거는 여기 안에서 먹어도 되는데 여기에서 있는 음식은 이 안에서 먹을 수 없다는 거구나. 그게 뭐야. 샤워는 유료야. 근데 세탁기는 공짜야. 아 맞아. 이거 충전기도 빌려준데. 각종 뭐 닌텐도 라든지 휴대폰, 노트북 등등에 다 빌려준데 공짜로. 이제 일본어로 인터넷이 돼있다 라는 점. 그래서 한국어 키보드를 여러분도 찾기가 조금 어려울 거야. 그렇지만 그럴 때는 뭐다? 샛님 영상을 보면 된다. 들어가면 다 일본어로 돼있습니다. 속도도 굉장히 느리지 않고 빠르고 괜찮습니다. 당연히 넷플릭스 같은 것도 되겠죠? 여기 먹을 거 주문은 없어? 이제 여기 시설들을 하나씩 보러 가봅시다. 아하. 경찰의 시즌이요리. 어른을 택시하고 있는 음식들은 신고한 시즌이. 아하. 자 vous의客 사람들이 이렇게 산 거는 고지유니에 오입 компании. 오케 오케. 대박이다. 어? 슈웨샤. 이런 출판사별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이랑 샤워실. 네 화장실은 이렇게 돼있습니다. 괜찮네 되게 넓다 기후대 오고마리노 오기약사마에 아 속가 여성분들을 또 위에서 카운터에서 생리대를 판다고 합니다 여기가 여러분 노미호다입니다 만화가 진짜 많다 아 코믹스 네 이런 식으로 만화책도 다 빌릴 수 있습니다 오시노코 이게 뭐야 되게 재밌어 보인다 반개인실 같은 느낌으로 돼있고 여기는 개방실 실례합니다 타레마야とか 주문することができないんですか? 이 의자는 이제 리클라이너 의자라서 뒤로 완전히 넘어가는 그런거 히어넨산데이 맞아 여기는 거의 코난으로 먹고사는 출판사라서 이만큼 다 코난이야 아 이거 재밌어요 여러분 코미상과 코무쇼데스 이거 진짜 재밌어 그러면 이제 근처에 있는 편의점 음식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스위라스스로 컨비니테크 바로 옆으로 꺾으면 패밀리 마트가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사가지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엄청 세일 중이다 대박이다 이거 두개 샀다요 오유 고구네 이거 처음이라서 어떤 맛일지 기대된다 아 다 들어있구나 소프가 음료수는 안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한잔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샀대 짜잔 짜잔 오시노코 어떤 내용일까 재밌겠다 일본 키보드가 너무 어려운게 골뱅이가 어딨냐 원래 한국 골뱅이가 여기 있잖아 골뱅이가 없어서 나 아이디를 지금 못치고 있는데 여기다 한국어로 이렇게 다 뜹니다 한국어로 로그인을 하면 키미니토도케로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자막같은거는 안들었다 일본어로라도 보자 잘 먹겠습니다 짜잔 짜잔 음 이거 맛있다 해물 맛이네 새우탕 같은 맛 와르구나 와르구나 타마코라 혹시 개노진의 아이들이 생성되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 고로키엔 타마고독 우와 맛있다 이렇게 잘 들어있는데 얘가 얼마라고? 150엔밖에 안해 오 이거는 환풍기 불의 밝기를 이렇게 이렇게 다이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콘셉트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 이제 샤워를 하러 가보려고 합니다 샤워를 하러 가보려고 합니다 샤워를 좀 사용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여기가 330일 정도 네 시간制限가 있나요? 네 네 45분 정도 15분 아 45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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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하 오마이갓 이렇게 돼있습니다 하고 거울 이렇게 있고 오케이 그러면 샤워하고 올게 뿅 샤워가 나왔는데 시간 아주 넉넉합니다 아니 고세기까지 빌려준데? 대박이다 여기 최고다 짠 이제 머리를 말려볼게 이게 머리 말리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45분이면 조금 짧게 느껴줄 자 대충 이렇게 머리 말리기 끝 다시 키를 받았다요 음식은 여기다가 버리면 된대요 저거가 끝나고 먹는 오렌지 주스는 또 특별하니까요 자 개운해져서 돌아왔습니다이 샴푸 냄새가 진짜 좋다 잠그고 죄송합니다 저는 하드라시보라이마스 이렇게 문도 잠글 수 있어가지고 세면데도 혼자 쓸 수가 있습니다 잠옷은 따로 있는데 꺼내기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히트텍 입고 살겁니다 티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저희 호텔인데 평균 진만 너만 먹고 있네 응? 응 어터시가 우레시이그라 이거 피어나요 잔다 안녕 이거도 시끄러우니까 꺼 오케이 네 여러분 좋은 아침 너무 잘 잤고요 땅바닥도 푹신푹신하고 담요도 딱폭딱하고 방음도 생각보다 잘 돼서 그렇게 무리없이 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슬슬 나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어 수건이 없어가지고 파워 말고 이제 세수만 할 때는 애매해지네 자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자 잘 머물렀다 갑니다 자 잘 머물렀다 갑니다 자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자 이렇게 내 카페 체험 끝! 이제 절약 여행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 또 기대해달라요!